광주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에도 노후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합니다. 지원 대상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가운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에 구입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 4,200여 대이고 총 67억 원이 투입됩니다. 광주시는 지원 가능 요건 가운데 등록기간 2년 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고 1인 1대 지원에서 지원기준에 적합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했습니다.